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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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케이 인간조각상 플레이어 킬러 이런 플레이어 킬러같은 일하고 살인자 조금만 머더러 오 너 뭐야 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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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깨리는거야? 마을 아니었어 여기? 오오오士 x2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을인줄 알고 그냥 마을인줄 알고 그냥 총살이 갔는데 하하 dic... 쓰잇뽀 마법사가 뭐 중.. 앞뒤에 있으면 뭐 할게 없구요 어디.. 나가는 길 어디야? 여..여기 많아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게.. 난 화살 연습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날..나도.. 날 관역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지? 날 관역으로 연습하고 있던 거였어 나는 저거 그냥.. 불에다 화살을 연습하고 있는 마을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도끼 자.. 도끼 뭐 이런거 부셔봤자 뭐 안주겠지 뭐? 야..이거 모래소리가 찰지네? 뭐..진짜 모래가 아니라 무슨.. 자갈..자갈 밟는 느낌이야 자.. 섹스 파편 야..큰 섹스 파편은 없냐? 뭘 던지는거야? 어..아야! 오..뭐야 뭘 던져? 요렇게 너..뭘..던지냐? 아 쟤는 화살 재숙사되구요 귀찮게 시리 귀찮귀찮 그냥 떨어지면 안되나? 출시 오오오오오!!!!! 연 적이 장난 아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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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이건 뭐..나는.. 도оне 북인가 야 화살 그만 쏘라고 내 관역이야? 이 연식 표적이야? 이 나쁜놈아? 뒷잡기? 뒷잡기는 뭐예요?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? 우석 뒤를 봐야 돼. 저기 나오면 일단 뒤를 봐 아이 뭘 저렇게 던져 쟤? 물풍선 같은 거 던져 쟤? 오오오오오 쟤 파워는 아니 내구독은 얼마 안되는데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요 야 담벼 똑같은거 같은데? 암흑송지 이것도 뭐 무기에 그.. 뭐 걸어주는거겠죠? 뭐 지금 해봤는데 별로 안다른데요 에너지? 또 일어날거냐? 누가 잠깐 활 쏘는거 같은데? 소리가 오 저 뭐..뭔가 있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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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어요? 자 우석 하나 먹구요 뭔가 하나..저거 뭔가 있어요 지금 지금 뭔가 있어요? 자 강력한 소르라사를 바꾸고 괴궁같은 자식인데 빨룰려나? 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때리기 전에 죽인다! 치기 전에..치기 전에.. 맞힌다.. 아이 뭐..뭐라고 해야되지? 뭐 어쨌든.. 금속화사.. 마법사가 그래야죠 예 죽기 전에 때린다 아 치기 전에 맞힌다.. 아무튼 그..그..그게 모토가 되야되지 아 오른손 무기 한정이예요? 그럼 바꿔 야 이거..마법사는 이거.. 여기다가.. 마법 해놓고 자팡이.. 이거 해놓고.. 마법을 이렇게 쓰면 되지 마법 뭐.. 왼손에 든다고 해서 페널티가 없잖아요 오 여기 떨어진다 오 저거 먹을 거 있다 저거 어떻게 가지?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도 가는 방법이죠 여기 반대쪽도 가야되는데 여기 돌아서 가는건가? 맞게 가는건가 지금? 아 저기 또 누가있네? 또 뭐 던진다 아아 야 쓰레기 좀 그만 던져 뭘 자꾸 너 저거 던질려 그래 이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저기 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냐아냐아냐 예예예 못잡아요 어우 잡아야야야야 목표물을 잡아라 아냐아냐 목표물을 잡으라고 날 잡지말고 어 옆에 저기 더 칼있는거 보니까 누구있다 잘해야돼 칼도 있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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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치기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자 니가 멀리서 안온다면 난 마법으로 때려주지 책장 책장 이거 오오 생명가오의 반지 뭔진 모르지만 뭐 자 뭐 잠만 뭐 반지 차고있는게 지금 이건데 이건 이거 이거 있어야되고 물리공격력 향상 있어야되고 상대의 강인도를 크게 깎는다 적당 죽는순간 대신 파기된다 오오오오오오 이건 뭐 근데 물리공격 이거 뭐야? 강인도로 깐 게 뭐지? 저 나중에 뭐 희생의 반죄 같은 거네 쓰면 아아 인간상태에서 쓰는 거예요? 저 그 강인도 내려주는 게 오 야 이게 안 돼 오 큰일 날 뻔했죠 오 오 오 야야 자 피아노님하고 비즈니마 말이 좀 그 헷갈리는데 아아 무한으로 인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? 인간이 상태에서 차면 잠깐만 그러면 인간이 일단 되고 칼날 반지 일단 빼고요 아하아 인간 상태로 일단 돌아가야겠죠? 오케이 오케이 나 주문 또 뭐 생겼나 혹시? 아까도 그때도 주문 내가 모르는 거 막 생겼던데? 뭐 다시 해야되긴 하지만 일단 그냥 가죠 야 쟤 화살 쏘는게 왜저래? 아아 나 저걸 화살도 그만 쏘지 오오오오오오오!!! 자아 오케이 오케이 프로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자 오오 아유 아유 야 야씨 가서 맞아주면 어떻게 해 아따 계속 맞아주고 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